여러분 자 10분 뒤면은 이제 강원도에 입성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가평유기소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들리고 갈까? 가평유기소 한번 들린다 여기서 한번 가요 오케이 오케이 배고프다 야 오케이 먹고 오시고 다 쏴 점점 고가 쏭쏭아 일단 우리는 가서 좀 고르자 그래 어제 내가 들었다고 그러거든 너 조용히 주머니에 손 넣는다 자연스럽게 야 나는 단체로 단체로 할 때도 내가 들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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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끼리 찍을 때도 내가 들고 오케이 야 같이 가자 우리 우리 먼저 사고 도망갈랬거든 아유 그러냐 야 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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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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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배고파 야 일로 가세요 뼈밖에 도자 야 잠깐만 야 근데 정 우리 총 못 따라다녀야 돼 야 우리 총 총 못 따라다녀야 돼 내가 그래서 지금 도망갈게 했던 거야 너이 너 야 쟤 진짜 아찐 쟨데 너 머리 좋다 선생님 내 시사니까 어? 아니 수빈아 나는 후라이드 꼬치 나는 소떡소떡 야 난 여기서 후라이드 닭꼬치 그리고 떡볶이 떡볶이 뭐 먹지? 난 딱히 배가 안 고파 수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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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나랑 나랑 식이 나도 이거 이거 두 개? 어 이거 두 개 뭐야 저 뭐 저 뭐냐 이름이 뭐더라? 야 한세 세준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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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 먹는데요? 아니요 걔네 오면 시키고 한세가 갔어요 시계속에 혼자 버려진 느낌이네 정말 혼자구나 내 머리 색깔을 검은색으로 만들어줘 한세가 빨리 와도 민망이 좋을 것 같은 반이 왔어 한세야 야 니 없어가지고 뭐 없지 우리는? 다들가 없잖니 빨리 정점 아 맞아 어 강승식 어디 갔어? 아니 정수빈 아 정수빈 어디 갔어? 정수빈한테 가는데 정수빈 어딨어요 정수빈? 아 그러면 후라이드 두 개랑 향후 뭐 먹어요? 나 길죽이 꿀었떡 별로 안 땡긴다며 정정우 저도 저희도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배고파요 카드 줘요 빨리 오시지 그랬어요 야 너 카드 해놔야지 야 너무 많이 먹지만 어차피 우리 가면 밥 주지 않을까? 가면 밥 줘요 그러니까 밥 가면 아니 우리 방송에 의심이 많아가지고 여기 주세요 야 우리 이동해서 뭐 산사람들이 이동하고 이게 장갑? 직접 해서 이동하고 카드 주고 가면 될 것 같아 나 카드 주고 야 타서 바로 와 오케이 아 추워 아 추워 차차차차차차 잠시만요 너무 울컥이 아니야? 아 너무 울컥 배고파 배고파 야 빨리 너 거기 끝에 앉아 좋다 야 하하 별로 안 춥잖아요 야 안 추워 강원도 너무 좋다 안 추워 고소 고소 야 얘네 여기에서 카드 다 쓰고 오는 거 아니야? 아 그래서 저기 카드 주면 안 된다 했거든요 국민은 멈추지 않아 세순이 형이랑 한세 형 몇 개씩 사 오는지 맞추게 할래요? 나 둘이 합쳐서 다섯 개 저 여섯 개 나 세 개씩은 살 거 같아 난 두 개 두 개 산 다음에 같이 먹자고 하나 더 살 거 같아 나 그래서 다섯 개 다섯 개? 형은요? 어? 뭐라고? 어? 어? 어 형 닭강정 맛있겠죠? 카드 다시 받았어요 네 저 닭강정 하나랑 타코야키 하나랑 그리고 그 왕 찹쌀 도너츠 하나랑요 베이컨 토... 뭐야 포테이토 치즈스틱 하나 주세요 음 음 떡으로 가볼까? 원래 휴게소는 플렉스 해버려야 돼 야 오나 봐 오나 봐 오나 봐 아니 더 살려 했는데 몇 개 샀어요? 그럼 한 다섯 개 아니 먹고 싶은 건 많았는데 응 가서 맛있는 거 먹는다 그래서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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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 자 우리 가면서 먹어볼까 애들아 야 저기 타코야키 하나 더 먹어도 돼요? 어 나 가면서 가면서 야 근데 타코야키가 진짜 맛있어 아니 거기 저기 고구마 고구마 치즈마리가 있단 말이야 그것도 하나 다 먹을래 너 뭐 먹고 싶었는데? 너 뭐 먹고 싶었는데? 저희 고구마 고구마 핫 치즈마리 와 딱 니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딱 내 스타일 제일 따뜻한걸로 네 감사합니다 난 입에 바로 넣어버릴거지롱 싸지로 참 감사합니다 오호 야 여기서 안 묻고 조심해 형은 딱 딱 적으면 된 거 같아 너 테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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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컵 테이비 그렇다 테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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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 여러분들 엄청 많아